하아... 하아.. 죽습니다. 뭐여, 싱겁게. 1대0, 잠깐만 있잖아. ěěěěě? 죽습니다. 죽습니다. 에헤이 뭐 하는 것이오? 질라고 작정한 것이오? 어이? 하하 이 대형. 미치고 있잖아요. 아 괜찮을 겁니다. 이제 한 판 남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. 미치고래. 왜? 어이. 한 판만 더 지면은. 끝이네? 제가 앞으로 세 판 연달아 이기면은 어쩌실 겁니까? 세 판을 연달아? 판 속에 판을 하나 만들자. 원하는 거 말해보소. 제가 세 판 연달아 이기면은 USB는 물론 여기 이분께 세 대만 맡기. 세 대. 뭐죠? 그라지 뭐. 네. 그러면. 이제 신미호가 선해. 끝내세요 이제. 칠 땡. 칠 땡. 칠 땡. 칠 땡. 칠 땡. 윗 땡. 주책받기 심화롭습니다. 주책받기 아껴드려야 할 것 같기도 모르니까.